미 verdient 영림투비... 화이팅! 이제 가시 arise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딩 와 되게 운치 있다 아 송각도 있고 오 남산 되게 뭉치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 케이블카만 타다가 이렇게 둘레길 산책로 보라니까 자전거 타니까 더 힘들어요 한번 타고 싶죠 오 이렇게 성이 있는지도 몰랐어 한 눈에도 건물이랑 몇만개는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만 가졌어요 어렸을때 사회교과서에 나오던 장면 건물에 올라갔다 내려가자고? 아니요 안가졌는데 짠말이 형이 자꾸 열쇠 거기 가자고 그래갖고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고 거기 어디다 묶었는지도 몰라 그냥 가죠 뭐 와 여기 끝난다 여기 엄청 속도 나는데 속도가 엄청나요 무서워서 브레이크 잡고 왔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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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와 자정 먹기가 괜찮은거에요 와 멋있다 어디 pod 불 küçük 10년 5 here around 5 5 아 서울 라이딩 좋다 그니까요 지금 계정도 좋고 홈베리기도 좋고 그니까 여름에도 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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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어 살나온다 잠깐만 눈사보세요 일단 가시죠. 여기 아름다운 길을 어디 찍는 건지. 여기 아름다운 길을 어디 찍는 건지. influx나는 날아다오. 감사합니다. 1, 2, 3, 4 이것은 여기서는 또 음식을 먹어요 그 날은 저의 이곳을 잘 들었어요 이건 applying 아 나는 수입 그 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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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마세요. 아 잘났다. 시티투어는? 진짜? 시티투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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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진짜. 저쪽 편에는 없거든요? 아. 저쪽 편에만 있어요. 저쪽 오려면. 네. 여기 인테도 널쭉 널쭉해서. 그러니까. 시티투어는? 시티투어는? 시티투어. 시티투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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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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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